손학규 당대표님과 김관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저도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아무리 당의 독립기구라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심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쿵 저렇쿵 간섭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되겠습니다만 김관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도 당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의 어려운 상황과 입장을 해량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이런 표현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중지를 모아서 당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